안녕하세요! 저는 김치찜이 장식이 너무 좋아요 저는 김치찜이 장식을 먹었어요 김치찜이 먹기 좋은 맛이에요 김치찜이 끓여버린 김치찜이요 김치찜이 쫄깃쫄깃해요 너무 맛있다 치즈소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매콤달콤해요 쫀득쫀득 초콜릿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닭다리 오늘은 조금 더 좋네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